이 거리를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많이 못 봤어 이렇게 멈추멈칫한 영상이 이렇게 멈추멈칫한 영상은? 그리고 나의 펀드칫한 영상이 이 영상도 안쓰면서 이제 오늘 그 영상이 필요한 영상은 이거 누가 올려놨죠? 나라는 간식을 머리 위에 들고 다닌 겁니다 모르셨죠? 네 나라는 간식을 머리에다가 푹 라면 먹고싶을 때 머리를 타와서 먹어요 아 맞다 여기 찍어야지 아 맞아 저희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엄청 넓죠? 저희는 이런 공원에 도착할 수 있나? 가만히 있어도 그 공원에 도착할 수 있나요? 아니야? 여보 아라 일어나 일어나 너무 귀여워요 이거 여기를 보면 안 먹는 것 같아서 여기 간식입니다 땅이 없는데 저기 강아지가 여기 실려서 가고 있어요 어? 저기 실려서 가고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이 엄청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여보 여기는 개파티라고요 개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라 한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개파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거 떼주고 싶어요 됐다 아라는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떼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뭐야? 퍼치 저희 아라는 너무 어려서 아직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많은 강아지가 있는데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아직 예방접종도 많이 맞지 않아서 혹시 몰라서 강아지를 만날 땐 지금 한두 마리씩만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쪽에 새들이 보이시나요? 엄청 멀리 있는데 저희까지 한번 아라랑 같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라는 지금 쓰레기를 물고 있는데요 아라는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아라 너무 귀여워 칭찬도 해주셨대요 근데 자체가? 근데 막 퀸 이러면서 왔어? 퀸 퀸? 클린 아 클린이요 자기는 셰파드 키운다고? 어 자기는 셰파드 키운다고 저쪽에 엄청 대형견들도 몇마리 있어요 지금 여기는 원래 도그파크가 아니어서 풀어놓으면 안되긴 한데 대형견이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저희가 아라를 대형견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 아라는 지금 소형견 아기지만 어른인척을 하고 있어요 대형견이 엄청 놀고 있어요 아라는 무서우면 제 곁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우리가 지켜줄게 아라는 이제 무서워서 저희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쟤네들이 멀리 가버리면 자기가 엄청 센 줄 알아요 아라 렛츠고 새가 떠나버렸어요 새가 떠나버렸어요 우주가 새로 날려보내버렸어요 우주가 새로 날려보내버렸어요 월급이 돼버렸답니다 하이 하이 여기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et's go. Okay, I'll just go one more.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This is really cute, Bobby. I don't really feel bad. It's the correct name. Okay, that's fine. Thank you. See ya. The police staff are here to put a coat on. I want to put a coat on the clothes. I want to put a coat on the clothes. I don't care. 그래서 아쉽다고 그랬어요 그치 아라야 자주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치 우리 아라는 여기서 제일 인기스타에요 그치 아라 아라는 별로 그런거 아니야 아라는 그냥 풀냄새 맡는게 좋아요 아라는 그냥 풀냄새 맡는게 좋아요 그치 아이씨 렛츠고 이리 돌아가자 아라 앉아 아라 앉아 아라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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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가 지금 산책하고 와서 뻗어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라가 지금 산책하고 왔어요 아라가 지금 산책하고 왔어요 아라가 지금 산책하고 왔어요 아라가 지금 산책하고 왔어요 Georgetown